알감자 필수로 먹기 때문에 이거 제 건가요? 손님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깻잎 같은 거도 애초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깻잎 반찬 나오면 제가 다 먹... 저 또 그냥 라면 하나랑요 충무김밥? 아... 나 배부르다 그래도 먹어요 나는 제가 먹을게요 콜라님들 안녕하세요 웅입니다 오늘은 지방에서 촬영이 있어서 촬영 찍고 서울 올라가는 길에 차도 많이 막히고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또 한 끼를 또 가면서 때우려다가 뭘 먹으면 좋을까 다 또 휴게소가 마침 몇 군데가 있다고 해서 오늘 올라가는 길 한번 휴게소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밤 여기는 천안 삼거리 휴게소 바로 한번 가서 마시는 거 천안 하면 호두과자 아닙니까? 고고 뭐부터 먹지? 일단 또 휴게소 하면 저는 알감자 필수로 먹기 때문에 알감자 못 참지 자 안녕하세요 주문 여기서 하나요? 또 차 안에서 가면서 먹을 것도 골라놔야 돼서 토크 소세지 이것도 맛있겠는데? 매직 핫도그로 먹어야겠다 그리고 미니언 치즈 맛봐 지포구기도 먹고 이거 소터 소터 오케이 일단 이거 결제하고 와 통감자 대박 감사합니다 이거 제 건가요? 네 제 건가요? 네 제 건가요? 와 지포 지포 좋아하십니까? 좋아 이거 완전 이거 손으로 찍어야 제맛인데 여긴 확실히 규모가 커서 그런지 손님분들이 많이 오시네 와 쿨팝도 있네 와 이거 대박 이거 이거 맛있는데 이거 자 안녕하세요 그 아몬드 크림치즈스틱 하나랑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다음 스트로베리 네 안에서 먹어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휴게소에서 제가 먹고 싶은 거 이것저것 포장해봤는데 먹어볼게요 오 잘 잡힌다 근데 이거 배터리가 한 칸이다 배터리 아 이게 소자예요? 대박 천안하면 또 호두과자 아닙니까 너무 맛있다 일단 형님 무제크하면 돼요 불편하면 아 내 지포 와 맛있다 이건 아까 오면서 계속 한입술 입에 넣다 보니까 다 먹었네요 오 너무 예쁘죠? 오 너무 예쁘죠? 음 이거 맛있지 않아요? 먹어봤어요 이거? 네 항상 그거 백화점 가면 무조건 먹는 거였는데 백화점 가면 무조건 먹는 거였는데 백화점 가면 먹는 거였는데 이거 진짜 중독 이거 진짜 음 이건 아몬드 크림치즈예요? 전 이거 가장 많이 먹습니다 와 이거 휴게소 하면 진짜 메인 토스트 나 이제 휴게소 토스트는 처음 사보네 맛있다 맛있다 음 약간 딸기잼 들어가 있어서 맛있다 이거 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진짜 휴게소 음식은 차 안에서 가면서 먹어야 가는 순간도 뭔가 빨리 가는 거 같고 그냥 소세지 사려다가 이거 샀는데 이게 요즘 인싸 휴게소 푸드 아닙니까? 뭐 이런 거 먹다가 생각나는 건데 요즘 밸런스 게임 중에 그냥 데이트가 있고 커플 데이트가 있대요 뭐예요? 저는 그냥 단두리 데이트? 제일 유명한 깻잎 깨진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깻잎 같은 것도 애초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깻잎 반찬 나오면 제가 다 먹을 거 같아요 딱히 케첩 안 찍어 먹어도 짜긴 하네 근데 음식 이런 거 좀 냄새 이런 거 불편한 거 없어요? 좀 친구들이랑 어디 갈 때 이렇게 먹고 있으면 가끔 음식 냄새 때문에 좀 불쾌한 게 보이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좀 물어보잖아요 음식 먹을 때 아 괜찮아요? 네 냄새 괜찮냐고 근데 뭐 저랑 다니면 뭐 후각을 잃죠 저랑 했을 땐 늘 음식 냄새 나니까 맛있게 졌습니다 근데 핫바 완전 두껍다 진짜 와 솟다 솟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한 입 한 입 한 입 앞으로 휴게소가 또 있다고 해서 이번엔 가서 포장 음식이 아니라 이것저것 한번 또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휴게소 가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집에 가는 길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휴게소 가는 겁니다 마지막 휴게소 안성 휴게소에서 이번엔 한번 들어가서 식사 메뉴 좀 간단하게 먹고 안녕하세요 유부동 하나랑요 충무김밥 충무김밥 아 네 그냥 라면 한우 소머리국밥도 하나 주세요 저 또 그냥 라면 하나랑요 충무김밥 아 배부를까 봐 아니 그래도 먹어요 남은 제가 먹을게 충무김밥 그러면 주세요 충무김밥 충무김밥 아 맛있겠다 충무김밥 아 맛있겠다 음 맛있다 충무김밥 충무김밥 이렇게 라면국물에 푹 찍어서 이렇게 라면국물에 푹 찍어서 왕자 옛날에 저도 아르바이트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휴게소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싶었는데 약간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은 그런 로망 없었습니까? 전 나름 로망이었어가지고 안성육에서 오면 유부우동 꼭 드세요 유부가 진짜 많이 들어있네요 음 그다음 라면 라면 라면은 충무김밥에 싸먹어야지 떡만두라면 안 좋아해? 조화는 하는데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근데 진짜 옆에 매니저는 있으니까 그렇지 혼자 오면 저도 이렇게 안 먹어요 그래도 휴가철도 아닌데 휴게소에도 사람 진짜 많네요 이렇게 라면 우동 폭발 아 이게 여러분들 아 이제 먹어보네 이게 진짜 여러분들 그 이형자님께서 드셨던 휴게소 국밥 엄청 약간 곰탕처럼 나오는구나 아 제가 밥은 많이 안 먹어서 한 3분의 2만 넣겠습니다 맛있네 국밥이 되게 진하네요 국밥이 되게 진하네요 엄청 담백하고 국밥이 되게 진하네요 엄청 담백하고 원래 손머리 국밥이나 돼지 머리 국밥이 잡내가 날 수 있는데 깔끔합니다 음.. 몸속이 뜨끈해지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다 먹은 것 좀 정리 좀 하고 얼른 또 마저 이 든든한 마음 가지고 서울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또 들어가기 전에 또 저의 위를 또 자극시키는 이 꽈배기 또 이것도 포장해 가야지 또 여기 아니면 못 먹으니까 어? 어? 이거 뭐지? 사장님! 어디 가셨지 꽈배기 사장님? 우와 사장님 이거 두 개 남은 거예요? 네 이거 두 개라도 다 주세요 다행이다 뭐라도 남아서 근데 여기 사장님 어디 가셨나 봐요 뭐지? 한 딱 1분만 기다려보고 안 가야겠다 안 편대요 안 편대요 안 된다고요? 왜요? 일단 있는 것만이라서 구매하겠다는데 지금 안 된대요 이게 왜 안 돼요? 그게 왜 안 된대요 아 진짜? 오늘 진짜 한 몇만 칼로리 먹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든든하게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여러분들도 어디 긴 여행 가실 때 휴게소에 들려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먹는 행복까지 잘 누리시길 바라겠고 매니저님이랑 같이 군것질 하면서 또 조심히 안전하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